네 좋았습니다. 잠깐 쉬었다 갈게요. 뭐? 이민호씨 상대 여기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? 야야 얼른 대체 모델들 사진 좀 가져와봐. 이분은 느낌이 없고. 어 그 사람 너무 섹시해. 아우 버블 사람이 없어. 왜 이렇게 이쁘냐. 같이 찍고 싶게. 감독님 이 사진 떨어트리셨는데. 어? 오 이 사람 괜찮네. 이야 역시 민호씨야. 오케이 이 사람으로 결정할게. 빨리 연락해봐. 오셨어요? 급히 오시라고 해서 죄송해요. 이분 씨는 제주항공 세브라운지에서 이루어지는 씬이에요. 안녕하세요.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. 잘 부탁드려요. 이쪽으로 앉으시죠. 자 이번에는 이민호씨와 손을 맞대는 연기인데요. 여기 앉으셔서 다음 설명을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슈욱 가볼까요? 레디 액션! 미안. 미안해. 다시는 널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게. 자, 그럼 이제 둘만의 여행을 만들어볼까? 이거 하나면 다 해결돼 컷! 오케이! 어우, 좋아, 좋았어요 수고하셨어요 갑자기 요청드렸는데도 너무 잘하시는데요?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사실 널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게 자, 그럼 이제 둘만의 여행을 만들어볼까? 이거 하나면 다 해결돼 자유여행에 자유를 더하는 항공사 제주항공